경북도 내 23개 시군 살림살이를 분석해봤더니 성주군이 무려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청송과 영양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경북도가 지난 2005년 도내 23개 시군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규모를 비교한 결과 성주군이 176%나 증가해 돈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성주군의 2005년 살림살이 규모는 1,35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3,750억 원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. 성주군은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성주 1,2차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 뒤 100% 분양 실적을 기록하면서 든든한 세수 기반을 확보해 이 같은 성적을 냈습니다. 반면 교통 여건이 가장 열악한 청송과 영양은 살림살이 규모 증가세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경북도가 지난 2005년 도내 23개 시군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규모를 비교한 결과 성주군이 176%나 증가해 돈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성주군의 2005년 살림살이 규모는 1,35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3,750억 원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. 성주군은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성주 1,2차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 뒤 100% 분양 실적을 기록하면서 든든한 세수 기반을 확보해 이 같은 성적을 냈습니다. 반면 교통 여건이 가장 열악한 청송과 영양은 살림살이 규모 증가세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.